자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창당을 하는 모양이죠. 뭐 그냥 뭐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는 것은 뭐 흔한 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이제 큰 뉴스니까 조선중앙동화에 다 톱뉴스가 있게 이낙연 1월 4일 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여러분들 대항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계속 냈던 비명계 현역위원 4인이 4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느냐 이제 조응천 의원이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뭐 당은 아니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런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더라도 다 숙청 대상이 될 테니까 4인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결단 을 내리겠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관심거리인 거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낙연 쪽에서는 고민거리가 없어진 셈이고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밝인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신당 창당 그다음에 이제 공천 쪽으로 그렇게 무게가 잡히는 거죠.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이지 있는 것을 고칠 노력을 그 많고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혀 안 한 겁니다. 참 무심하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들인 겁니다. 집권 초기에 1년 6개월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도 전혀 추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대회하게 되면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과실이고 본인의 이름들 엇본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을 못 시키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을 못 시키고 본인의 이름들의 임명권을 이름도 임명권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김용빈을 보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제도 하나 관철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걱정 안 하겠지만 총선 대표하게 되면은 더블당에서 이런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노한 여러분들 우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파 인물들 가운데 저는 한 60 70% 정도는 선거 부정 문제에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쏙 편안하게 생각하겠죠. 아래 것들이 하는 거고 나는 건사하고 의전 같은 거 여러분들 받으면서 이런 폼 잡는 거 그런 거가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야 모두에게 일당이 될 수도 없다. 이준석 이낙영 신당 지지 18% 대중들이 18%를 신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저는 큰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일당이 될 수 있느냐 51%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34% 이런 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뭐 중앙선관위 사나이 열심히 해서 이런 전화번호 가지고 그거 뭐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낙영 이재명 변화 의지 확인 못해 갈 길 가겠다 12월 30일자 조선일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만 3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72%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현실에 대한 대답이기보다도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소망 바람을 포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양당 체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가면서 양당 체제로 굳혀지겠죠 지지계층들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을 피력합니다. 성공해서 정상적인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30승은 충분히 얻을 겁니다. 그런데 제2님이 그냥 쿡 찔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노 이낙영 씨 선거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거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훨씬 더 선거를 더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선거 어떻게 하면 어찌 이기나 이 제2님이 그냥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이낙영 신당이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선거 결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어쩜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못하냐 이야기죠. 한번 던져봅시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이 바다님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바예런 민재님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서 투표하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만큼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하는 것만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던지는 표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물렁물렁 해 가지고 비겁해 가지고 투표용지가 정본임을 여러분들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포기한 겁니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올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인시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합법화시켜준 겁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관위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개수기 다음 심사부 수건표가 아니고 심사부 수건표하고 개수기를 하겠다. 전부 손으로 세겠다. 손으로 무엇을 샌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조 투표지를 손을 샌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여기 개함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듬뿍 넣어 가지고 그 투표함을 개함장 이런 개표소에 끌어와 가지고 개함 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안에 뭡니까 진짜고 이런 가짜가 듬뿍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전자개표기로 돌리고 그다음 수작업을 하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미친 짓을 또 언제 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장에서 법원의 이름들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직원들이 와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거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없고 그냥 내 눈에는 조선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도 조선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국민의힘도 조선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자 개함 투표함 속에 가짜 투표지를 완전히 넣어 가지고 뭡니까 개표소에 들고 왔는데 그걸 뭡니까 전면 수개표랑 무슨 소용이 있노 그게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해 첫날부터 흥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흥분 안 합니다. 나도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나이 든 사람 보이는 태도처럼 그냥 중얼중얼중얼 뭡니까 비 맞은 늙은이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이 이름 된 겁니다. 아니 너가 이렇게 표 다 조작하는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2016년 총선 2016년 총선이 누가 된 겁니까 노이찬이 당선된 겁니다. 이때도 이러면 이상하죠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 노이찬 후보가 뇌물사건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를 한 겁니다. 그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된 겁니다. 정의당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의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20% 훔쳤을 겁니다. 그래 정의당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표를 도덕질한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래통합당은 다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고 정의당은 차이값이 플러스고 더불당도 다 차이값이 플러스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100장당 4장 가운데 한 장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도덕질한 여러분들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 4개 세력들을 어떻게 배분 했습니까 정의당에게 60% 미뤄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40% 미뤄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선거 4개 세력들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에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서 장무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정의당에게 60% 주고 더불당에게 사이좋게 40% 줘가지고 나눠준 거죠. 누가 나눠줬습니까 투표자들이 나눠줬습니까 국민이 나눠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4개 세력님들께서 다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식 경남 창원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시값 선거결과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차이집이 적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러분 차이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노예상태에 있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냥 선관위가 다 그냥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협상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조투표지 생산을 무한대로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날인을 그냥 양보해버린 겁니다. 이런 xx들인 겁니다. 정말 참 기가 차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참 대단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인데 비례대표는 또 추출액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신민당은 미래한국당 표만 빼앗고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병당 표만 빼앗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미래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신민당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더불신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병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이 가지는 거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이걸 다 선관위가 한 거 아닙니까 뭘 한 겁니까 두 가지를 썼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두 번째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특히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무슨 투개표 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이 밑인데 개정개표 절차인데 이 3번 4번을 바꿨다고 그렇게 크게 신문의 이름들 대서특비를 하고 신문기자들 전면 수개표하든 전면 수개표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투표함 자체 안에 이미 뭡니까 부정선거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가 뭡니까 인체소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 이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투표 속에 오는 이런 투표지 속에 가짜 투표지 같은 이런 산뜸이처럼 들어있는데 그걸 전자개표기로 돌리고 그다음에 수개표를 하고 다 미친놈들이란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이 썩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뭐 이렇게 하고 뭡니까 영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폼 자보니까. 그런데 선거를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좌익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서 영구 집권길을 가는 거를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빈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를 거로 봅니다. 시험치는 머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통 역사적 뭡니까 해안이란 것은 일 푼도 없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죽을 고생하겠다는 거죠. 이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